마가다국의 중림정사 마가다국의 중림정사 마가다국의 중림정사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의 행복대향 대구구령사주지 도열입니다 오늘은 율장 가운데 홀로 살 수 있는 비구는 누구인가 그 부처님께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비구들에게 대해서 계율을 정하십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마가다국의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입니다 라자가 하죠 왕사성입니다 거기에 계실 때 왕사성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원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원성은 뭔가 하면 바로 이러한 원성입니다 석가가 고타마 석가가 나의 아들을 뺏들어간다 그리고 나의 남편을 뺏들어간다 그리고 나의 후손에 혈통을 끊어놓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원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원성은 7일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사성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이 수그러들지가 않자 바로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떠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왕사성을 떠나서 디키나리린이라는 그러한 지방으로 떠날 것을 바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많은 그 많은 비구들을 다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유를 만드시는 게 바로 홀로 살 수 있는 비구에 대한 그러한 개유를 정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홀로 살 수 있는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10년 이하의 비구들은 혼자 살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기에는 아직도 교리나 수행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사성을 떠나시면서 10년 이상 된 비구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더라도 비록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총명한 비구는 5년이 지났으면 혼자서 살아도 된다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다시죠 그것이 바로 조건을 다는 게 바로 개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다섯 가지 고리를 갖추어야지 홀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개율의 다발을 가진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개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산매와 지혜와 해탈 그리고 해탈에 대한 알아본과 이러한 다발을 지닌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행을 정말 잘해서 윗바사나와 삼아탑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 항상 이 삿띠를 통해서 깊은 선정에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로 산매와 깨달음의 지혜 그리고 해탈로 갈 수 있는 자는 다섯 가지 고리를 갖춘 비굴하여지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개율입니다 그렇죠 개율의 다발을 받은 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비록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총명한 비군은 혼자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다섯 고리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다섯 고리를 갖추어야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성단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불법성 산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자라야지만이 혼자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만 니까야에 보면 우리가 예류가에 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수행을 해야지만이 예류가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애는 보면 바로 불법성 산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개율을만 잘 지켜도 우리는 이미 예류가에 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경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알고 세 번째로 창피함을 알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차림을 한다면 이러한 비구는 혼자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하는 안됩니다 아무리 청명하더라도 비구기를 받고 5년 이하는 되지 않고 기준은 10년으로 두되 10년이지만 똑똑한 비구 그리고 이러한 기율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창피함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알아차림을 확립한 비구는 혼자서 살아도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바로 왕사성을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기율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과연 우리 불자님들이나 스님들이 불법성 산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네들이 인과법을 믿고 연기법을 믿고 그리고 재행무상과 재법무아를 믿는다면 지금 많은 이렇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사건들 예를 들면 스님네들이 어디에서 도박을 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엄주 가물을 즐겼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나오겠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성추행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더 이상은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믿음을 떠나서 부끄러움이 있느냐 이야기는 지난번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스님이라는 글한 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떠한 무리들에 대해서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면 바로 악작죄에 속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작죄가 되려면 계율이 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율에 보면 스님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소동파 시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일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스님네들이 바로 부끄러움을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의 반조를 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이게 불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 보시가 정당하게 쓰여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 살기 때문에 저는 대구신도님들을 보고 참 대구신도님들 참 신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다 보면 서울 같은 데에 있는 신도님들은 대구신도님들이 참 신심도 좋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신도님들은 조금 좀 특이합니다 불교 공부나 교리나 수행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다른 도시보다 기복이 좀 더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큰 스님을 많이 알아 내가 큰 스님과 차를 함께 마셨어 그런데 그 큰 스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큰 사찰을 지키고 있고 큰 사찰에 주지면 큰 스님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PD 수집에서 큰 스님에게 묻습니다 라는 그러한 프로가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바로 불자님들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불법성 산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교리를 공부를 확실히 하고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혹시나 불교에 누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 창피해진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혼자서 살 수 있는 스님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비단 스님네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불교를 믿는 불자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부처님께서는 길을 떠나시기 전에 다섯 가지 고려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행에 어긋나지 않고 둘째 훌륭한 행동을 두고 사견에 빠지지 않고 셋째 훌륭한 견해를 두고 사견에 빠지지 않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으면 홀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훌륭한 행동을 두고 사견에 빠진다 이것은 무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견 즉 다시 말해서 숙명론이죠 숙명론 예정설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는가 숙명론 예정설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집에 가는 거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 스스로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와서 이러한 과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과를 내가 어느 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설입니다 이것을 숙명론자들은 아니야 그냥 전생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거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그 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것이 바로 사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견에 빠지지 않는 자 그리고 훌륭한 견해를 두고 사견에 빠지지 않는 자 그리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꼭 왕사성을 떠나면서 스님들에게만 이러한 고리들 다섯 가지 고리들 지금 세 번째니까 열다섯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스님들도 점도 보고 뭐 이렇게 불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스님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님들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계율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은 꼭 스님들만이 아니라 진짜로 불교를 불교를 부처님 불법성 산보에 귀히하고 부처님의 믿음을 따르고 부처님의 수행법을 따르는 불자님이라면 이러한 사견에는 빠지지 말라라는 오히려 힐책 같은 그러한 계율이 되겠습니다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에 의지해서 기복만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스님이나 불자님이나 바른 정견으로서 이것을 얼마든지 타파할 수 있고 부처님께서 소금덩이의 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내가 지었는 죄가 한 주먹의 소금과 같이 이러한 소금이 작은 컵 안에 담으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느냐 못 마신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금을 큰 강물에다가 빠뜨리면 그 물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전생에 내가 나쁜 업이 이 소금덩이만큼 많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살면서 좋은 일을 이만큼 많이 하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과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숙명론이 아니라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미래는 우리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경장에 나오는 소금덩이의 경입니다 그리고 또 밀란다 왕문경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 있죠 바로 큰 돌 를 작은 배에 실으면 그 배는 깔아앉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돌을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선 같이 큰 상선에 실으면 그 배는 깔아앉지 않는다라고 밀란다 왕문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전생에 내가 지었던 나쁜 업이라면 더 큰 배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생에서 내가 짓고 만들고 있는 그러한 선업들을 많이 하면 내가 현재 좋은 과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견에 빠져서 점집을 다닌다든지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러한 사견에 빠지지 않는 자라야지만이 혼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바로 또 다른 다섯 가지 고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라고 알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그리고 내가 너무 가볍게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나쁜 짓을 무거운 것을 이렇게 무거운 행동을 했다면 무거운 행동을 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계율 떠나옵니다 부처님은 계율을 굉장히 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율을 잘 전수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계율을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계율은 항상 계율 옆에다가 예를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것을 잘 판단해서 잘 쓸 수 있는지 잘 쓸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비구들은 바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은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고리를 잘 갖춘 비구는 10년 이상이면 혼자서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똑똑한 비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섯 가지 고리 네 가지니까 총 스무 가지죠 스무 가지 중에서 계속 계율이 계속 나옵니다 계율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사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불법성 산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구라면 혼자서도 살아가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그 왕사성에서 나의 자식을 뺏들어간다 곧다마부다는 그리고 나의 남편을 뺏들어간다 나의 혈통을 뺏들어간다라는 이러한 원성을 피해서 바로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을 떠나서 디키 난일이라는 마을로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로 떠날 때 바로 부처님께서 만드신 게 바로 이러한 계율입니다 홀로 살 수 있는 비구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고리식 네 번을 말씀하셔서 총 스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은 왕사성을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혼자 살 수 있는 비구들이 부처님 계율에 따르면 과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무 가지 다섯 고리 네 가지 스무 가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노력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스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홀로 살 수 있는 비구는 과연 누구인가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er rocket 요거 이렇게 가나 Bealım 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